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재현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이 1월 2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4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안암전자고요. 코드번호 008700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브리핑을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간단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리면은 제가 브리핑을 하는 것들이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핑을 하는 것들이지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점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오늘 안암전자가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 좀 빠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자 근데 제가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때 이때쯤에 포착을 좀 했긴 했거든요. 이 종목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매매를 단타를 한번 쳐볼까 하다가 일단은 종목을 매매를 한 건 아니고요. 단타를 한번 쳐볼까 하다가 아 이 종목은 브리핑 종목으로 좀 빼서 브리핑을 좀 진행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장 초반이었어요. 한 이 움직임에서 전체적으로 1봉 차트가 좀 괜찮은 우리 슈팅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근데 슈팅이 나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게 약간 어떤 세력의 주체에서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것 같다. 어느 뭐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양한 부분도 어느 뭐 큰 규모가 있는 어 종목을 추천해주는 그런 업체라든가 뭐 아니면은 좀 큰 자금명이 있는 큰손이라든가 어 세력이라든가 큰손이라든가 아니면 외인이라든가 어 기관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시가총액이 한 2500종목이기 때문에 대량의 자금만 좀 들어와 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급등이 좀 나오긴 해요.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판을 판 매물대라기보다는 이 매수의 성격을 좀 띄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급등을 하자마자 갑자기 또 팔아치우는 그런 사람들도 나왔죠. 이 매수세가 이어가지를 않으니까 여기에서 어 상승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가 좀 힘들었다. 약간 호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였다. 어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따라 붙는 약간 급등한다라고 해서 따라 붙는 그런 수급도 들어왔지만은 또 고사에 또 팔고 나가는 좀 단기적으로 좀 팔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도 좀 강했기 때문에 수급에서 살짝 조정이 좀 있었다. 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도 이 종목이 여기 이탈을 좀 안 하지 않을까 오늘 자 이 부분의 가격대가 3만 아 3천 3천 한 250원대 3천 250원대 약간 그 가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3천 250원대가 한 이 정도가 돼요. 여기 지금 위치에 있는 게 3천 250원대 근데 여기에서 지금 특징적인 우리가 슈팅이 나왔다가 한 번 슈팅이 나왔다가 야근야근 다 팔아치우고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잠깐 체력들이 매수 움직임이 잠깐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약간 매집을 약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파악이 되죠. 약간 매집을 약간 이거는 안함전자 같은 경우는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세력 주로 좀 테마 주로 약간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이 분봉상에 아 얘네들이 뭔가 짜고 있는 그림이 있구나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면은 짜고 있는 그림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구간에서 뭔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어 여기서 빠지려면 진작에 빠졌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도 빠지려면 여기서 진작 빠졌겠죠.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 이 종목 어 좀 수상하다. 약간 그런 의도인 거죠. 이 종목이 뭐 지금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약간 어 약간 세력주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자 그러면 이 세력의 의도는 뭘까. 어 그런 것들을 이 차트를 통해서 어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단타식으로 조금 물량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자 이 그 거래량이 좀 터진 부분에 우리 좀 그어볼게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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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좀 어 있죠. 여기 여기 어느덧 평균 대비해가지고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특징적인 그 흐린데 이 부분만 보면은 뭔가 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 현재 이 구간을 보면은 이 캔들 일단 매수가 들어왔죠. 매도로 빠졌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도 거래량이 좀 들어왔는데 여기 여기에서 좀 팔았죠. 조종을 받고 여기서 또 팔고 약간 상승을 하면은 상승을 못하게 일부러 좀 막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어 살 때 또 사고 팔았다가 또 매수했다가 팔았다가 또 매수하는 물량이 또 많았다가 좀 못 올라가게 좀 막았다가 어 다시 밑에 내려오면 또 흐름들을 좀 주가를 좀 이탈하지 않게 막다가 또 그리고 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약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돌파를 했다기보다는 오늘 좀 상승 매수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놀래가지고 급등을 하다가 어 좀 매수를 멈추니까 조금 이제 소강상태를 좀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는 척을 하면서 좀 사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면 설거지 설거지의 형식은 좀 그거 설거지를 한다기보다는 어 매물을 좀 떠넘긴다 보다는 약간 뭔가 좀 어 설거지인 척하면서 뭔가 좀 야금야금 좀 주워가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분들 이렇게 때문에 아 지금 이 구간에서도 뭐 크게 여기서 오늘 오늘 장에서 이 구간에서만 좀 빠지지만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3250원 이 부분에 빠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내일도 한번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는 걸 한번 기대를 해 볼 수 있겠는데 아니면은 아니면은 장막판에 끌어올려 가지고 한 3400원 3500원 부분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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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좀 돌파한다 그러면 3450원 3500원 이 부분까지도 종가를 좀 기대를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차트 움직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 괜찮은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분명 알아야겠죠. 물론 이제 세력주다 뭐 테마주다 뭐 트레이딩 해야 된다.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적어도 어떤 기업인지는 알잖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 수상기 제조 판매 뭐 이런 거 다 뭐 그냥 그렇고 삼성의 하만 관련주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안철수 관련주 정치 테마주로도 좀 엮이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고요. 뭐 그리고 뭐 실제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뭐 뭐 삼성전자의 하만 뭐 관련주으로도 엮이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하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볼 건 없습니다. 사실은 어 그래도 어떤 기업인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큰 움직임을 좀 보였을 때가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을 때 지금도 살짝 살짝 약간 그런 수상한 움직임을 좀 보는 이때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어 이때의 흐름 약간 유사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약간 뭔가 이 거래량을 터지는 걸 보면은 약간 어 얘네들이 사고 한번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언젠지는 어 상대적으로 제가 알기는 힘들지만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터진 것처럼 이때도 지금 뭔가가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약간 세력주 테마주 약간 그런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나 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으로 뭐 한탕 딱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자신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시기에 조금 불리하시겠죠. 내가 사놓고 난 뭐 꾸준히 볼 수가 없다. 어 그러신 분들한테는 적절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라고 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장중에 대응을 해가지고 뭐 치고 빠지고 하기 자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해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좀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일 겁니다. 왜냐면은 차액실한 매물도 여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차액실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이 소화 과정을 거치는 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일단 체크를 하시고 이 과정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관점이 그렇습니다. 한번 투자를 해서 적어도 3개월 6개월 뭐 가져가는 약간 적어도 한 2주 좀 중기스윙? 한 달 두 달 정도는 가져가는 약간 그런 투자 스타일이거든요. 장기 투자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가지고 심심할 때 이제 단타를 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렇게 가끔씩 하긴 하는데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종목은 아니다. 라는 점 강세를 엄청나게 좀 보여주면 모를까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치고 빠지게 잘하시는 분들만 좀 집중해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그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차트의 움직임이 굉장히 수상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지켜보면서 브리핑을 한번 해드려 볼 수도 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뭐 가져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로 1 한번 남겨주시고요. 이제 뭐 저랑 같이 함께 지켜봐주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댓글로 1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금요일에 금요일 그 리딩 게시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또 드리고요. 우리 9시 같아 되면 알채라 현재가 36,100원 1차 협력표가 37,200원 손절가 3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9시 1분에 에이스토리 현재가 41,200원의 기준 매수 1차 협력표가 42,400원 손절가 39,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9시 3분 부위원택 현재가 12,200원의 매수가 1차 협력표가 12,550원 손절가 11,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알채라 1차 협력표가 달성을 하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종목 어떤 종목 한 종목 수익 중이고 몇 종목을 보여 중이다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 움직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좀 하면서 우리 주식을 매매를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면서 종목을 매매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드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평균적인 수익률 이렇게 저희 추천드렸던 내역들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좀 안내를 좀 드리면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단기적으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종목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고 싶다 확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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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